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 성교대회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대에 이 성교의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국 모든 제자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내와 기도와 전두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또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숙이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요하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리비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려워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하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 요하의 영광이 해막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결국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항상 문제 앞에 원망과 불신앙과 분노로 가득한 신앙이 있고요 오늘 또 여분의 아들 갈렙 또 누네 아들 요수아처럼 문제와 사건 오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은 항상 요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언약과 말씀과 승리의 확신 속에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최후의 훈련 시간표인데요 이 훈련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늘 불신함과 원망에 가득 찼다 했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되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 앞에 또 원망과 불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수아와 갈렙처럼 각인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소론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시대일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AI가 과학, 의학,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아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발전되어도 답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AI나 4차 산업, 급변하는 이 시대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영적 문제에 걸러서 실패하고 완전히 참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발전을 많이 해도 결국 답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복음이 꼭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백년을 내다봤죠 백년을 내다보면서 이게 성경이 되어져서 천년, 이천년 앞으로 모든 오는 시대에도 영향을 주는 또 정확한 답을 주는 어떤 너무 중요한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모든 인생의 영적 문제 모든 인생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자의 후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희생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는 그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백년을 앞서갖고 천년을 앞서갖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이 와도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계속 오는 이 재앙시대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언약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달합방을 계속하면서 아, 사람들이 당하는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구나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다 문제 앞에, 재앙시대 앞에 불신앙했죠 그런데 누네 아들 누네 아들 요수아 그리고 여분 내 아들 이 갈렙 이 두 사람은 답을 딱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도 회사에서 어렵다 또 인간관계가 어렵다 이 시대가 너무 재앙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갖고 있는 그 문제와 또 직장 안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네, 당연히 있죠 재앙일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이 갖고 있은 거죠 요수아 청년 갈렙이라는 청년은 답을 갖고 있은 겁니다 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느 날 이 불신앙 그리고 원망 이걸로 죽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불신앙 원망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은 그야말로 그냥 실패와 불신앙 속에 원망 속에 미움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건 답이 그건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 청년 제자들은 오늘 누네 아들 요수아 그리고 여분의 아들 그 갈렙처럼 분명한 답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표고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 꼭 각인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바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각인 그게 또 나왔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편집해야 되겠죠 말씀 가지고 편집을 해라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안 바꾸면요 여러분들 또 오름 당하면 이래 될 거예요 불신앙과 원망 또 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 말은 뭡니까 심지어는 주의의 종 우리 목사님을 또 원망하고 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각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 각인 출애국기 3장 18절 희생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약 이걸로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과 원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또 어떤 위험이 또 어떤 위기가 와버리면 또 옛날 각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일 항상 복음 각인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은약계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뭡니까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애국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그날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날 우리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저 보좌의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완전히 각인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약을 담은 은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대단한 거죠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막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막 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어느 현장에 있었는지 또 어느 가정이든지 함께 그곳에서 또 예배드리는 장막 이걸로 각인을 바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에요 우리 청년들도 자칫 잘못하면 또 여기 또 빠져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만약에 이 은약을 매일 붙잡지 않으면 어느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 나도 또 저도 여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각인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꿔나가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현장에서 각인을 바꿔라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마 사업하는 그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현장을 말성으로 편집해라 이 현장은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사업 현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는 다 꺾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직장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라는 이유가 현장을 바꿔야 해요 현장을 끄고야 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또 직장의 상사 또는 후배 그리고 직장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혹이나 여기에 속여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권세를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현장에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모모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장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완전히 원망 속에 빠졌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사단에게 진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을 꺾어야 됩니다 가정과 현장 직장에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꺾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 사명이죠 그게 현장 각인입니다 바꿔야죠 오늘 성경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너무나도 풍요로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 이 풍요로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오늘 성경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거미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열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낭담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 모르면요 우리가 잊게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오늘 안 잡으면 예수 그리스를 안 잡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낭담이 되어지고 완전히 불안 속에 이게 정신 문제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장 직장 현장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다 조금 무섭다 이러면요 사실은 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기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사업 현장 가전 현장 또 현장을 바꿔야 해요 사단이 주인 노란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로 완전히 꺾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딱 안 잡으면 또 낙담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절대 낙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그 현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절대 실망하지 마라 말씀 전해줬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내가 받는 이 월급이 너무 작고 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직업 그리고 뭔가 명예가 있는 세상 사일만한 명예가 있는 직업 그리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인정해 주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내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우리가 불신 청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청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리자 그런 불신자적인 생각하지 마라 그 불안해 하는 거 이거는요 현장을 바꾸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복음을 못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물론 이제 또 다음 주 요번 주 요번 주도 또 청년들 만나게 되면 또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절대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지 마 힘내라 네가 지금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우리가 불신자처럼 따라가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기가 막힌 게 가난한 땅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곱 왕 서른 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환경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막강한 연합군 막강한 민족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속이 13장 33절에 보면 고백이 뭐 그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메뚜기 같다 이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럴 수 있어요 다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직업들 그거 보면서 내 자신이 메뚜기 같다 라고 충격받을 수 있어요 진짜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4차 5차 6차 산업 와도 또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이거 못 이깁니다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그냥 이건 뭐 뭐라고 표현이 그냥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았다 내가 배운 게 많았다 내가 굉장한 뭔가 직업을 갖고 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애굽에 아직도 종로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종로로만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들 노예죠 애굽에 종로로 하는 사람이 뭔가 많이 배워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무섭다 충격받은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청년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 절대 충격받지 않기를 또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메뚜기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현장을 바꿔야 할 각인 바꿔야 할 우리 청년 제자예요 힘을 내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민숙이 14장 1절 성경에 나오죠 통곡에 따라오고 돼 있습니다 통곡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원망과 무서움과 불신앙이 합쳐진 통곡 사람들 말 듣고 우리 청년들 절대 사람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전부 불신앙과 원망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각인 뿌리 채질 얘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요 이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절대 눌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절대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을 완전히 물리친 그 은약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오늘 이 지금 여기서 가데스바니아의 가난한 땅을 보고 있는 그 땅에서요 말씀 각인으로 인생을 편집한 겁니다 인생 편집을 해라 여러분들 평생에 말씀 각인으로 인생 편집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4차 산업으로 아마 급변하겠죠 많이 막 변할 겁니다 AI가 이제 모든 분야에 뭐 아마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첨단 어떤 기술로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도 답은 안 돼요 분명히 그건 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급변하고 변하고 일어나도 승리하는 길은 가데스바니아에서 말씀으로 각인하는 거죠 인생 편집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민숙이 14장 2절에 읽었잖아요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너무 미안하지만요 요 두 사람만 인생 편집했잖아요 요수아와 갈렙 우리의 장로님 중에 그 이메일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 갈렙이라는 이메일을 딱 쓰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진짜 갈렙 같아요 항상 너무 중요한 일인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잘 돕는 근데 그 장로님 저도 존경하고 너무 제가 참 기도 속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 장로님 이메일을 보니까 딱 갈렙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영어로 아하 그분의 캐릭터구나 참 그래서 이게 기도가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수아와 갈렙처럼 되어야 돼요 절대 그 열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되면 안 돼요 절대 말씀 편집 안 했다는 증거와 인생 편집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봤다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했잖아요 고백했어요 요수아와 갈렙이 오늘 7절 말씀 읽었잖아요 너무 그 땅이 너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올 한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은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찾아야 돼요 아름다운 땅 이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금 마음과 정신 문제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음과 정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조금 뭔가 좀 어려운 가운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너무 깊은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땅이다 그거를 차지해라 그거를 차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정신과 마음의 질병 완전히 치유됩니다 왜?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차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아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냥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말씀 잡을 때 언약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때 해결돼요 제 경험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부분도 다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요하께서 주셨고 뭐라고 8절에 고백되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같은 데 보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보면 저도 이렇게 봐도 노루나 임팔라 이런 거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그냥 탄스럽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동물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걸 먹고 싶겠습니까 사냥해서 추격해서 결국 잡아먹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먹이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했잖아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했습니다 귀신같은 귀신같은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잡신같은 그런 보호자들이 다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각인 인생 편집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뭔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될 건데 우리 청년들 반드시 말씀드려도 됩니다 근데 민숙이 14장 10절 말씀 마지막 구절 읽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사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죽일러 했잖아요 참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청년들 얘기일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중요한 말씀각인 인생 편집된 사람의 얘기를 돌로 쳐죽일러 했다니까요 오늘 10절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회막에 모여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우와의 영광이 여우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각인 인생 편집된 그곳에 여우와의 영광이 임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각인되고 인생 편집된 사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우와의 영광이 임했다는데 끝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시간표를 누려라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각인해라 말씀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은약 잡은 대로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성교대회입니다 성교대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 3, 7과 5천 종족을 우리 청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절대 사단의 전략에 말려지지 마라 사단은요 전략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불신함과 원망으로 미움으로 미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다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했어요 그리고 요소와 갈렙 외에 너무 똑똑하고 일 잘한다는 열 정탐군도 당한 거예요 이 성경 얘기가 어쩜 지금 우리 얘기인지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곧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역 급변하는 이 시대에 무슨 예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영적 문제 절대 못 이긴다 이거 절대 답될 수 있는 게 없다 만약 그게 답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모세의 오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도 영향을 줄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절대 당하지 마라 열 정탐군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사단의 전략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제가 이번저도 이제 다라빵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라빵 하는 데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은혜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은혜에요 근데 우리도요 오늘 보금 놓쳐버리면 오늘 내가 오늘 말씀 안 잡으면 또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걸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지은 거예요 우리 청년 제자들 절대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을 살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업 현장에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화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잖아요 무속인 역술인 귀신 들린 여종 우상 숭배 이걸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땅 현장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 회사 현장에 또 가정 현장에 사업 현장에 이렇게 보금 있는 여러분들을 청년들을 위혹한다는 거예요 꺾어야 돼요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열 정당꾼이 그대로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보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눈을요 어둡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귀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단 아닌 거예요 보금의 눈을 봐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는데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섯 가지 운명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열 정당꾼이 다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구절을 보면서 맞다 시간표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각인 바꿀 시간표다 아름다운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거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육심문제 그리고 정신과 마음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시키고 차지하리라 말씀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2, 3, 7과 5천 종족 또 성교회 현장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차지하고 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각인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민속기 14장 1절 10절 말씀이 요소와 갈렙의 고백이 우리 청년 제자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사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표 각인을 바꾸는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by